김영환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의회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시급성이나 사업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무늬문화재단지에서 취임식을 했던 김영환 지사.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과 청남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모노레일과 벙커미술관 조성, 국제음악재 개최비용 등 청남대 관련 예산 모두 4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발이 어려운데다 환경오염 우려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해야지 지금은 너무 막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핵심 사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난임 시술 여성의 가사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등 출산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사업들도 줄줄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상 자서전 제작과 후생복지관 건립, 각종 문화행사 지원 예산도 대거 줄어들 전망입니다.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급하는 좀 초유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를 거쳐 삭감된 예산 규모는 245억 원. 충청북도는 사업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며 도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최대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원한 통과는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